주거침입 관련해서 경찰에 이미 제출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심지어는 양주가 들어갈 때도 양주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도 비서가 연락 주실 거예요 라고 답변을 주셨다든지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저희의 언더카바 차원에서 취재한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언더카바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 이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나왔어요. 나왔고 국가보안법,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기타 여러 가지 외울 수 없는 여러 항목들이 혐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서하고 경기남부청에도 진행 중인 고발건 있으시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추가 소환조사 일정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서초서나 경기남부경찰청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 조율된 바가 없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목사님께서 김여사 동의 없이 사무실 침입했다는데 혹시 이거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대로 어제 권익위 브리핑 관련해서 외국인이 건넨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신고의 의무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밝히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해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려가면서 종결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결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책자만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렸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그런 거의 괴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물론 제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한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선물을 직접 가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장면도 영상물로 다 찍었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률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을 무모하게 내린 결과 국가 청년도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조치를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권력들 예를 들어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일선 현장 공무원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조치였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정말 좌절감을 갖다 주고 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권력의 아부하고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드린 것 외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통령 유력 당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배우자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분명히 이거는 국정농단이 될 것인데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제가 거기에 이어서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를 드러난 거라고 하면 이번 디올백 사건은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겁니다. 일국의 영부인은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언더카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가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지만 불합격을 맞으셨습니다.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 거의 다 들어주려고 작동을 했고 그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탁이 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신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이고 정식으로 청탁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언더카바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으로 또 청탁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받아야 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올백 사건은 단순하게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남동 관절을 이사가서도 11월 말경에 백석대 설립자가 제공한 재판 중에 있는 혐의가 많은 그러한 인물이 건네주는 대가성,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제가 함께 폭로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일선 가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18년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커버넌 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와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영무위이 됐으면 근절해야 되는데 영무위이 되고 나서도 이런 선물을 받고 청탁을 해왔고 저 말고도 다른 복도 대기자들이 선물꾸름을 들고 줄을 서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민원을 털어놓고 청탁을 했던 것 이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또 그 일을 주도한 방선호라고 하는 대통령실 비서가 그 역할을 민원인들을 모아서 여사를 접견해서 청탁을 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방선호 비서도 제가 지난번 2차 검찰 조사 때 진술을 했거든요. 이 사건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언론들과 또 검찰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약간 혼선을 빚게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건 지금까지 수사했던 이 최재형 목사를 소환한 거나 이명수 기자를 소환한 거 백은종 대표를 소환한 거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주체는 백은종 대표와 정재택 선생이 정식으로 두 군데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깨끗하게 하시면 될 거고 또 검사를 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통령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안진걸 소장이 몸담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한 두 건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는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소환과 2차 소환 때 검찰에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거는 간단하다. 대통령실 직원 중에 조 모 과장이라는 사람을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비서 유모비서와 정모비서를 소환해서 이 세 사람을 소환하고 그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저 말고 저 다른 복도 대기자들 말고 대기업에서는 청탁이 없었는가 그런 것이 다 이제 그들의 압수수색 물품에 나올 겁니다. 삼성 측에서 최순실 딸에게 말을 사주면서까지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대기업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밝혀내려면 검찰이 송영길 대표 사무실을 압수하고 당사를 압수하고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조국 대표를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포토라인에 세운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 문재인의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기를 지금의 검찰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는 것이지 자꾸 직무 관련성, 청탁 관련성 이런 거에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우야무야 시키고 이것을 은폐해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당연히 거부하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며칠 전에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털 라인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양주와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줄 때 적었던 선물 목록 장부 그것을 경호처에 가서 압수하면 누가 어떤 선물을 갖다 줬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차 소환조사와 2차 소환조사 중간에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CCTV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미리 언론플레이했는데 천만의 말씀 민간인이 운영하는 아크로비스타 상가는 CCTV가 1년 넘었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경호처만 협조를 구했어도 경호처에는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사람들의 명단 건네준 선물들 청탁한 사람들의 청탁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정모비서 유모비서 조모과장 방비서 이 4명만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최재형 목사가 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밀감을 갖고 유지하고 그 언더카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이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의도로 녹취를 하고 촬영을 하고 또 카톡에 근거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제가 고발할 것을 작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